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책내기 강의는요. 저희 풀출판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판 프로세스 이야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각각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판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글을, 아이템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쇄, 출판, 자기의 책이 나오는 데까지를 이제 출판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작가가 글만 쓰면 되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제가 회사에서 책을 처음 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출판사하고 직접 연결을 했던 건 아니고 회사 마케팅팀에서 이제 출판사하고 연결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지 기획서까지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지필만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필만 하고 이제 마케팅팀한테 줬더니 마케팅에서 알아서 이제 중간에 저유를 했던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책이 어떻게 인쇄소에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본 적이 없는데 책을 이 정도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 간단하게 제가 편집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부터 이제 교정교환하는 과정들까지 해서 제 책이 보이는 데까지 이제 프로세스를 아니까 출판사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출판사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서로 어차피 저자는 출판사하고 서로 윈인관계거든요. 서로 싸우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책을 쓰다가 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좀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서로 싸우면은 절대 책을 안 해주겠죠. 출판사 쪽에서는요. 저자도 출판사 입장에서도 저자가 중요하고요. 저자도 출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그만큼 자기가 책을 쓰는데도 그런 방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출판사를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좀 유리한 위치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책의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앞부분에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프로세스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례들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아이템 선택을 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는 책을 쓰는 데에서 제일 기본적인 단계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컨셉 이제 컨셉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영어를 한글어 표기라는 컨셉트 이렇게 얘기하는 컨셉이죠. 컨셉을 찾는데 컨셉은 하나의 그 책을 쓰는 방향 되게 중요하죠. 방향이라는 것은 많은 주제들 하나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방향들로 책을 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컨셉트죠. 동일한 주제의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들이 비슷한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많은 책들을 썼던 해킹이란 분야도 분명히 책은 많이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이란 것을 어떤 식으로 컨셉트 방향을 잡아가지고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지는 대해서는 제가 쓴 것은 제 컨셉은 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을 수록 없죠. 그래서 컨셉이라는 것들을 똑같이 다른 책들과 가면은 그 책하고 차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차별화 시켜서 새로운 그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을 때는 그만큼 많은 에피소드를 찾아봐야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자신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매일 하는 그런 업무 만약 업무와 관련된 것들 책을 쓰게 된다면은 업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매일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봐야죠.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가도 만약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찾게 되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매일 기록하고 뭐뭐 하다보면은 이 컨셉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사람들한테 내 업무를 이해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방향들을 찾게 됩니다. 물론 많은 컨셉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의 컨셉이 아니고 여러 컨셉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 나온 컨셉들도 다르게 하나하나 출판을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매년마다 새로운 컨셉트가 나오면은 우리 스터디 멤버들하고 공부를 하고 그 컨셉트에 맞게 목차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나와야 이제 여기 말하는 목차들이 이제 생성을 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나 컨셉트를 차기 위해서는 뒤에서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IT 활용 분야에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소셜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블로그나 자기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다보면은 새로운 컨셉트가 나오게 돼요. 기존의 책들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쉽다.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되는 거죠. 새로운 그런 에피소드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이런 컨셉을 잡으면은 이제 목차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목차가 되게 중요하죠. 목차 안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장,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은 1장부터 4장, 5장 이런 식으로 장 제일 큰 제목들이죠. 나가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제목들이고요. 이 장 제목 안에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꼭지들의 꼭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꼭지들인데 1장의 1절, 2장의 1장의 2절 이런 식으로 꼭지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SH 같은 경우에는 4장에서 5장, 40꼭지에서 50꼭지, 이게 장마다 한 10꼭지 정도가 나옵니다. 8꼭지에서 8꼭지, 8꼭지에서 10꼭지 정도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 근래 이제 잘 나가는 책들, 뭐 에세이 책이나 동기부역 책 같은 경로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장마다 8꼭지에서 10꼭지, 그래서 총 40꼭지에서 50꼭지 정도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표준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IT 기술책으로까지 영향이 가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좀 다릅니다.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1장은 거의 다 대부분 환경, 어떤 개념적인 환경 구성에 관련된 것들, 1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2장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이 IT,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IT 기술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부터 중구, 활용,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40꼭지에서 50꼭지라는 게 이 숫자가 숫자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장마다 그리고 이 꼭지마다 이 분량이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내가 1장에서 1절, 1꼭지, 1절, 2꼭지, 2절, 3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책 같은 경우는 400페이지, 400페이지라고 했을 때 40으로 나오면은 한 꼭지당 10페이지가 나온다는 거죠. 10페이지. 10페이지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이 분량이 중요한 거죠. 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100장 400페이지면은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이런 식으로 분량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다루는 그 수준들이 있잖아요. 수준들이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쪽에서 기본에서는 1에서 10까지 다뤄야겠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레벨 1에서 10까지의 그 깊이 어떤 단계에 거기까지 다뤘다면은 2장에서 만약 활용평에서는 또 1에서 10까지 정도의 단계까지 이렇게 다뤄야 하는 거죠. 어떤 것은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거나 어떤 것은 되게 매뉴얼적으로 가는데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옵션들만 막 구성을 한다거나 아무튼 서로 뭔가 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책 읽는 사람들도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각각 꼭지마다 이 꼭지마다 분량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쓰면은 그 분량이 맞출 수 있고 양도 적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이겠지만은 이제 DOC 파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면은 각각 절마다 목차만 보더라도 아 이 책들이 대충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깍꼭지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후에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이템, 컨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좋아서 컨셉 방향들 되게 좋다 한다면은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출판사 쪽에서는 미팅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나 블로그 아까 그 전에 강의 때 이야기했던 블로그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은 출판사에서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가가 좋은 아이템으로 뭔가 작성하는 것이 보인다 싶으면은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뒤에서 설명할 이런 기획서 작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기획서 작성이란 것을 해야 출판사 쪽에서 이제 계약을 뵙게 되는데 이 기획서 작성하기도 전에도 출판사 쪽에서 만약 미팅을 하자고 제안이 온다면은 거의 대부분 다 계약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기획서 작성하지 않고도요. 저도 기획서 작성하지 않고 바로 연락 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거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컨셉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방향들은 조금만 되게 컨셉은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끗 차이 그 K-PASTA의 ULC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사람들한테 똑같은 발라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 끗 차이라고 기조까지 없던 어떤 목소리에 그런 한 끗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감정에 대한 한 끗 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컨셉도 동일합니다. 다양한 이런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끗 차이들이 그 컨셉을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이 컨셉들을 항상 어떠한 것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에피소드 같은 경우 주위에 일어나는 업무에 대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나 그런 데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들 관련 주제 같은 거 항상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단어들을 많이 적어놓고 거기서 컨셉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각각 장 꼭지마다 균형적인 어떤 내용들 균형이 있는 분량들 내용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택 단계에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